올 한 해 TV홈쇼핑에선 패션 뷰티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홈쇼핑은 한 해 동안 TV홈쇼핑 판매량을 분석해 2021 베스트 브랜드 10개를 선정한 결과, 패션 뷰티 브랜드가 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개에서 5개를 묶음으로 구성한 가성비 상품보다 고급 소재를 사용한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현대홈쇼핑이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과 손을 잡고 단독으로 선보이고 있는 이상봉 에디션이 76만 개가 판매되며 1위에 올랐고, 고급화 전략을 앞세운 자체 브랜드 라시엔토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임태윤 현대홈쇼핑 영업전략 담당은 고객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단독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 개발에 적용한 결과 패션 상품 판매량이 크게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